내가 지금 네발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정말 안녕하세요 지금은 아주 아주 고대하던 지리산 태극종주를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요 아직도 긴가민가합니다 이거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아주 복잡한데요 처음에 엄청 가고 싶었는데 지금 조금 무서워서 그런지 계속 갈까 말까 해서 고민하다가 24시간 만에 집에 나왔어요 잠깐 마트에 둘러보겠습니다 지금은 지리산 태극종주 드머리인 사리마을로 가고 있어요 사리마을은 산천궁 덕산에 있는 마을이고요 잠시 멈추고 이번엔 그룹이 우유로cion하고 두번째는 호흡과 그러면서 자유로운 긴가 여기다가 살짝 놔둘 것 같습니다 괜찮겠지? 안녕하세요 3탄에는 추리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태극종주를 하려고 사리마을회관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지리산 태극종주는 지리산 동부능선, 준능선, 그리고 서북능선 이렇게 연결되어서 태극 모양을 이루는 종주능선이고요 총 90km 정도의 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박종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백패킹을 하려고 가져왔고요 지금은 1시 30분이 조금 지난 시각이고요 저는 웅성봉에서 일출을 보고 싶어서 심우산, 수양산, 벌목봉, 용무림제, 그리고 웅석봉까지 6시간이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모르겠는데 제가 일부러 반머리제에 미리 가방을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반머리제에서 다시 가방을 가지고 지리산 동부능선인 반머리제부터 하봉, 중봉, 천황봉까지 올라갈 예정이고요 중탈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도전을 할 테니까 오늘 산다는 해추리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리마을입니다 들머리예요 그럼 사리마을에서부터 출발해볼까요? 사리마을 회관 앞에는 주차장이 한 1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어요 화장실이 있고요 등산을 시작해볼게요 태북중주 대머리는 사리마을 회관 건너편에 있어요 바로 여기 여기에는 백두대관 덕산사리가 날머리다라고 적혀있네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사리마을에 있고요 심우산과 시양산을 지나서 마금단봉 지나서 옹석봉까지 갈 거예요 10.19km고요 저는 해가 뜰 때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들머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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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머리를 못 찾으면 어쩔까 엄청 고민했는데 다행히 마을예관 옆이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미줄이 너무 많아요. 얼굴에 거미줄이 너무 걸려가지고 지금은 심우산 올라가고 있어요. 드디어 첫 번째 공물이 심우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15분쯤 넘었고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들머리에서 심우산까지 걸린 것 같아요. 엄청난 거미가 붙어있는 심우산에 지나서 다음으로 수양산으로 갑니다. 거미가 겁나 커서 너무 무서웠어요. 거미줄이 겁나 크겠네. 갑자기 뭔가 뛰어내려가는 동물 소리가 들려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시무산에서 100미터 정도 올라왔네요. 아야, 바라시. 시무산에 도착했어요. 심우산에서 100미터 정도 올라왔네요. 현재 시각은 3시입니다. 한 40분쯤 걸렸어요. 심우산에서. 중간에 동물 발자국 소리를 두 번이나 들어서 겁나 무서웠어요. 여기 멋지게 수양사님 편마를 만들어놨어요. 목판으로. 이제 수양산을 뒤로 하고 벌목봉으로 갈게요. 잘 streak片으로 감상하셨는데 이번엔 종zub건로 looking for 한 차례도 동물이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벌먹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벌먹고에 부착했습니다 시양산에서 300m 정도 올라왔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시양산에서 300m 구간은 좀 힘든 것 같아요 현재 시각은 3시 57분 시양산에서 50분 걸렸습니다 벌먹봉이에요 벌먹봉에서 욕물임제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능선길이었는데 계속 이제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욕물임제를 지나면 마균단봉이라고 해서 달뜨기 능선이 지나갈거에요 오늘 보니까 달이 엄청 밝게 떴더라구요 해가 뜨기 전에 능선에 올라서 저도 달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지리산 둘레길 구간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귀와 육물임제는 아니겠죠 일단 봐보겠습니다 일단 봐보겠습니다 일본어로 인근이 주어졌습니다 393에 살아난다 우리집사 막은단봉인 줄 알았더니 아직 멀었네요 너무 아쉬워요 하늘이 불타고 있는데 한 시간만 더 빨리 출발했으면 봉석봉에서 볼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쉽다 드디어 맑은단봉에 도착했습니다 926 너무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너무 아쉽다 봉석봉 반머리대 방향이 있죠 저는 수영산과 사리마을에서 왔습니다 마근단봉이에요 저는 지금 큰들 날등봉에 가고 있습니다 날이 다 샀어요 지금 4시간 째 등산을 하고 있고 6시 7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봉석봉 가지는 1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제가 일출 시간이 7시일 줄 알았는데 시간 감각이 좀 없었나봐요 와 저기 섬진강 보여요 멋지다 이출이 구름을 가린 것 같아요 구름을 가린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무섭다 멍청봉 정상에서 못 본 게 아쉽지만 그래도 조망은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큰 등 날봉에 도착할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지금은 6시 24분입니다 목표는 반머리째까지 9시에 도착하는 거고요 9시에 도착해서 거기에 식당이 있거든요 컨테이너에 있는 미리 예약은 안 했지만 거기서 만약 열린다면 열려 있다면 콜라 한 모금이랑 그리고 라면 하나 먹는 게 지금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럼 조금 이따 웅석봉에서 만나요 아이고 길이 좀 안 좋은 기회도 있어가지고 보여주려고 중간에 너덜길이 있네요 큰 등 날봉에 가는 길에 아이고 다루었으면 어려웠을 위험했을 것 같기도 해요 바람이 선선하니 너무 좋아요 와 진짜 가을인가 봐요 진짜 시원하고 너무 좋다 지금 가는 방향 좌측으로 지리산 준웅선이 쫙 있어요 올라오는 길에 살짝 보이더라고요 시야가 미쳤어요 다리는 조금 아픈데 그래도 웅석부까지 거기 담아가니까 일단 단머리제까지 내려가서 중봉으로 올라갈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큰 등 날봉에 도착했습니다 바람도 힘드네요 아 지금은 7시 9분이고요 마근담봉에서 1시간 좀 걸린 것 같아요 드디어 드디어 지리준웅선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왕동 천왕동 중구 왼쪽으로 쭉 가면 주문산인데 이쪽은 좀 가려져 있어요 드디어 해가 떠서 정상 정상 왔다는 걸 저 같이 사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천왕동하고 중봉이에요 왼쪽이 천왕동 오른쪽이 중봉 다시 천왕동 앉아 식상 중봉 중봉 천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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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춤 천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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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발이 벌써 아프면 안되는데 반머리째 해서 집에 가버릴까봐요 미치겠다 드디어 웅석봉이 400m 남았습니다 반머리째는 3.8km 드디어 웅석봉이 400m 남았습니다 아 웅석봉 갔다 오겠습니다 저 앞에 웅석봉이 보여요 아까 누군가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을까요? 전망대 저기 있고요 하늘은 구름이 꼈는데 차라리 햇빛이 없어서 시원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웅석봉 헬기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이라고 해서 웅석봉 밑에 손톱가 있어요 지금은 물이 제대로 있을지 모르겠네요 웅석봉은 300m 계단을 올라가면 됩니다 웅석봉 정상 옆에는 이렇게 산불 감시초소가 있어요 이제 가을이라서 웅석들이 조금씩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웅석봉 다 왔다 웅석봉 웅석보다 더 오래 걸리고 멀었어요 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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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l 지리 확 길이 준흥선을 바라볼 수 있는 진흥선에 loc 대크 1 그리고 저기 성진강과 저 멀리 홍매산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댓글 웅석봉이에요 웅석봉은 곰이 떨어져 죽을 만큼 엄청 경사가 급한 힘든 산이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이 산 모습이 곰을 닮았다고 해서 곰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웅석봉이라고도 해요 저 뒤에 지리산 보이세요? 준흥선 중봉 천황봉 여기 최고의 조망터예요 장난 아니죠? 예전에 여기서 제가 빽빽히 간 적 있었거든요 한 두세 번? 여기 정말 예쁜 곳이에요 멋있고 너무 멋있어요 이제 다시 반머리제로 내려가요 반머리제는 정상에서 5.3km 정도 꽤 멀죠? 샘터는 살아 있을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이 없냐? 저쪽이다 샘터는 계단을 조금만 더 내려가면 나갈 것 같아요 다행히 샘터는 물이 꽉꽉 잘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웅석봉에 백뱅킹하러 와야겠다 복자도 있습니다 짜잔! 벤치도 있어요 얼른 반머리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갈림길에 왔어요 반머리제까지 4.6km 왕제까지 1.4km 7km 표지판 정비를 했나봐요 깔끔해졌네 왕제의 도착했네 응급봉에서 2km 정도 왔구나 단머리제는 3.3킬로를 더 가야됩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구름 진짜 예뻐. 다리 너무 아파. 다리 너무 아파. 밤머리제 밤머리제 다 왔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밤머리제 제 가방은 잘 입겠죠? 배고파 가자마자 고생했어 밤머리제